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페나 블로그 관심 있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블로그를 키우고 싶고 또 카페를 키우는 목적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블로그나 카페를 키우시는데 여러분들 그 한번 제가 블로그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블로그 검색하시게 되면은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순위 블로그 꾸미기 여러가지 블로그 자료가 나오는데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블로그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하시게 되면은 블로그 마케팅 결과와 만족도 블로그 마케팅 광고 그 다음에 돈되는 알바 블로그 마케팅 그 다음에 부산 블로그 마케팅 뭐 이런식으로 굉장히 블로그 가르쳐주는 데 되게 많아요 네 여기도 이제 보면은 네 여기 자료들을 볼게요 어 꾸준함이 답이다 물론 블로그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쵸 부산 블로그 마케팅 교육 신청기간이 짧아요 여기도 마케팅 교육을 하는 곳인가 보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네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운영법 가르쳐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블로그 해야 하는 이유 뭐 그 다음에 블로그 광고 그 다음에 뭐 이런식으로 쭉 블로그 교육에 대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네요 그쵸 네 이런식으로 수강생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로 검색을 해봤구요 그 다음에 카페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카페도 마찬가지에요 카페마케팅 검색하시게 되면은 카페마케팅 블로그 교육이 함께 되어져요 근데 블로그나 카페나요 거의 제작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네 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가는 카페가 있는데 마사관이라고 했어요 마케팅 사관학교 해가지고 카페로 가볼게요 카페명에서 보시게 되면은 마케팅 사관학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케팅 사관학교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디자인도 잘 해놨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배너도 잘 만들었고 대문도 이쁘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마케팅 공부하실 때 이런 마사관 같은 카페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마케팅에 관해서 어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플랫폼을 소유하다 아이디를 가져라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공지사항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 학생들이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음 네 보시게 되면은 뭐 마케팅 뭐 로모드의 기법 우상화 기법 그 다음에 실전 예 실전 뭐 전략 기법 9가지 해서 어 블록으로 카페로 예 수익을 내는 방법들 그 다음에 카페를 제작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카페 마케팅의 실습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강의를 하고 있고 수강인원은 다섯 명 예 다섯 명으로 예 다섯 명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가격은 700만원 이네요 네 700만원의 가치가 있겠죠 네 뭐 이렇게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 가치는 억대 이상이라고 예 체크를 하죠 그래서 억대 이상의 가치를 예 700만원에 이렇게 교육하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한번 보시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근데 저는 여기 마사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전혀 상관 없으니까 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뭐 요런 카페도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어 오늘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싱싱해라는 사이트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싱싱해 싱싱해 검색하시게 되면은 맛있는 건강 싱싱해라는 네 사이트가 나와요 네 카페도 마찬가지고 네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네 똑같은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싱싱해는 어 수산물을 판매하는 회사에요 예 수산물 수산물을 판매하는데 상품도 몇 개 없어요 고등어 오징어 참치 삼치 멸치 임연수 어 한 열몇가지 밖에 안돼요 그래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에요 보시면은 어 오른쪽 상단에 싱싱한 강의가 있어요 싱싱한 강의 있는데 싱싱한 강의 보시게 되면은 어 강의 종류는 뭐 플래시 포토샵 드림이버 이렇게 있어요 포토샵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포토샵은 몇 강의 있냐면요 음 한 20개 정도 있네요 30개 있구나 포토샵은 30개 정도 있고 플래시는 플래시는 58개 드림이버는 1개 예 php는 30개 그 다음에 뭐 사이트 제작 없고 엑셀 예 엑셀은 4개 뭐 기타 예 115개 뭐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여러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총 강의는 200개도 안되요 예 200개도 안되지만 여기 예 보는 사람들 보면은 조회수가 뭐 포토샵 조회수 볼까요 포토샵 조회수 보면은 뭐 15만 예 뭐 10만 뭐 9만 9천 막 그래요 예 그런거 보면은 어 적어도 이 사이트 회원은 15만이 넘는다 라고 알 수가 있을거에요 조회수가 10만이 넘는데 그죠 그러면은 어 회원이 15만 20만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어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덧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예 쭉 보시면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덧글도 하시면 많아요 수산물 사이트에서 IT 강의를 들을 줄이야 오늘 고등어 한 마리 먹어야 겠네요 예 요렇게 하고 어 강의 잘 들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 고등어 한 마리 사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왔다가 어 내가 좋은 정보를 주고 받고 대개 이 싱싱해 운영자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에요 그래 놓고 이 싱싱해에서 뭐를 팔아요 예 수산물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가격대 맞으면은 어차피 오늘 저녁에 예 뭐 이렇게 고등어 아니면 내일 저녁에 이제 택배 오는 시간 있으니까 요렇게 선택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트나 카페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를 주세요 컨텐츠를 예 그런 컨텐츠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교육용 동영상을 대부분이 어 유료 거든요 유료 컨텐츠를 무료로 서비스 하시게 되면은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냥 내가 동영상 강의를 사이트나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람들이 올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이트나 카페에다가 동영상 강의를 올려 주셔야 돼요 그죠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제가 하나 볼게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제가 포토샵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 요거 말고 요거는 html로 링크되어 있네 예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강의 보기 사이트다 보니까 서버하고 링크를 시켜놨어요 아 이게 뭐야 에러야 예 브라우저가 안 맞나 예 팝업은 허용을 했고 그래서 이 사이트는 팝업으로 떠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바로 예 플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게 좋긴 하겠죠 제가 항상 허용으로 바꿔 둘게요 팝업을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배너가 나와요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네 이렇게 강좌 나오기 전에 네 예 배너로 배너를 갖다가 넣어서 예 그렇게 간단하게 홍보를 해요 예 그 동영상 안에 이렇게 어 뭐 도메 주소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안에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에 배너를 넣어서 홍보하기도 해요 얘는 배너가 없네 얘는 배너가 없고 다른거 한번 볼게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유튜브하고 연결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네 링크 클릭해 볼까요 링크를 클릭해서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는 광고 문구가 거의 없네요 네 아마 최근에 올린 거라 어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구요 예 여기도 광고는 없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이트에 올린 거는 광고는 없는 거 같아요 예 사이트에 올린 거는 광고는 없는데 그 나중에 뭐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예 그런 곳에 홍보를 하실 때는 그냥 동영상을 올리면 안 돼요 그죠 동영상 올리면 안 되고 어떻게 올리시냐면은 그 동영상 안에 배너를 달아서 예 올리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어 동영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동영상을 이분이 강의를 해줘요 그리고 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냉동 수산물 전문 업체 싱싱해 라고 배너가 올라가 있죠 예 배너 요렇게 해서 어 이런 동영상을 갖다가 예 여러분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홍보하실 때는 어 뭐 블로그나 카페 예 요런 곳에 동영상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겠죠 무료 동영상 강의 이렇게 올려두면 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 오게 돼요 그리고 어 요런 동영상을 유튜브 아프리카 이런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다가 올리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냉동 수산물 전문 업체 싱싱해 로 오세요 라고 배너를 갖다가 올려놨죠 뭐 이렇게 너무 작게 올려도 뭐 상관없구요 아니면은 크게 밑에다가 배너를 달아서 동영상을 더 보시려면은 싱싱해 사이트로 오세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유입을 엄청나게 많이 시킨거에요 그래서 딱 갔더니 동영상도 볼만한 것도 꽤 많고 그리고 어 뭐 물건도 팔고 하니까 동영상도 무료로 수강하고 예 그 다음에 어 뭐 수강하고 보니까 어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는 어 뭐 맛있는 레시피 보면 레시피도 있지만 진열대로 가기 가면은 요런 상품들 있죠 요런 상품들을 어 구매를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 카페나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컨텐츠를 예 많이 올리는게 중요하다는거 그래서 보면은 뭐 블로그 강의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블로그 해준다는데 블로그 교육해준다는데 굉장히 많은데 저도 가봤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하지만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죠 컨텐츠 예 요런 강의를 많이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키우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컨텐츠 올려놓으면요 카페에다가 자동으로 가입해요 사람들 저도 그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거든요 예 제가 운영하는 카페 들어가 볼게요 어 bban.kr 예 여기 가시기 때문에 제가 뭐 동영상 강의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회원이 지금 5천명 정도 되죠 뭐 그리 많은건 아니에요 이게 다음 카페에요 옛날에 제가 다음에다 만들어 가지고 다음 카페에다가 적용해서 올렸는데 회원소는 매일매일 가입을 해요 예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가입을 해요 저는 특별하게 홍보하는거 없어요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네이버 다음 홍보하는 곳은 전혀 없어요 단지 유튜브에 좀 올리기는 해요 유튜브에 좀 샘플을 올려서 이렇게 좀 방문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올리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예 저도 일하는게 있어서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22일날 가입한 사람이 2명 3명 4명 21일날 가입한 사람이 1명 2명 3명 그 다음에 20일날 가입한 사람이 4명 그래서 19일날 가입한 사람이 지금 4명 5명 그래서 하루에 5명 4명에서 5명 정도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홍보는 거의 못했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가끔씩 올리는 정도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저 카페에 5천명 있어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회원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카페도 시간싸움을 수가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로드하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컨텐츠가 없다고요 예 제가 컨텐츠를 드릴게요 예 컨텐츠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컨텐츠 문의는 예 제 메일로 한번 주세요 예 제 카페에다가 예 문의를 남겨서도 되구요 아니면은 제 메일 메일 주소 가르쳐 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cfi 네이버에서 cfi 네이버에서 cfi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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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r.com 으로 보내주세요 네이버로 보낼 때는요 굳이 네이버 뒤에 안 써도 돼요 그냥 cfi 예 요것만 치고 오셔도 충분히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블로그나 카페 예 홍보할 수 있는 예 블로그 카페 유입자 만들 수 있는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컨텐츠 제가 지금 한 500개 정도는 지금 풀려고 하거든요 예 동영상 강좌 한 500개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시면은 카페 금방 커 갈 거에요 하루에 10개씩만 올리세요 예 동영상 하루에 10개씩 몇 달 동안 계속 올려보세요 카페 블로그에 예 회원들 늘어나는 거 아마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에요 아시겠죠 네 또는 그 뭐 이렇게 메일로 주셔도 되고 010 6366 4697 네 이쪽으로 어 전화를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카톡 예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문을 주셔도 되겠어요 카톡은 예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앞으로 비비안 포토샵에서 자주 보시구요 제가 비비안 포토샵에다가 그런 예 동영상 배포 계획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비비안 포토샵 오셔가지고 예 많이 포토샵 공부하시구요 동영상 신청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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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